이순신 저분 아마 맥크리 하시는 분일텐데 이순신 맥크리 맞죠? 어? 이번 시즌 맥크리를 안했네? 아나가 사귄가 보다? 아나 엄청 많이 하네 어 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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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우리 떨어졌어 리바 이봐요 리바 아름다운 장면이 영상 될 것 같은데 아 아버지 아 아 자리야 너무 아프다 진짜 따라 꿀잠 어이 저도 꿀잠 우리 아나 꿀잠 오오 막았어 아 예 한 번 더 가실 때입니다 어 메르티 악몽을 본 것 같다 뭐야 트레이서 있네 예 파라 빼고 트레이서 나왔어요 어 어 충심하셨구나 네 어 트레이서 다운 아 방금 썼어요 방금 아 방금 썼어요 아 방금 썼어요 아 라인 힐벤 내가 죽겠다 아 아 아 라인 라인 돌팀 빠졌고 라인 힐벤 라인 힐벤 라인 힐벤 이렇게 그 벽 뒤에다가 쏘면 그니까 라인 방벽 위쪽에 뒤에 벽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 던지면 라인 힐벤 돼요 라인 방벽 들고 있을 때 힐벤 할라면 여기 이런 식으로 던지시면 돼 트레이서 여팡 빠졌어요 아 4랴 4랴 힐 힐 나이스 나이스 나 죽는다 죽어 죽어 솔져 거점 솔져 거점 호잇 자리야 자기 시일에 빠졌고 와 나 죽는다 죽는다 죽어 라인님 살리고 죽는다 이겼다 아 즐겸하려고 이 캐릭으로 왔는데 4300댈 있네 최고의 플레이 이거 내락사 나오나? 이거 내락사 나온구나 아 요거 망치 휘둘렀데 나 죽어